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 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밤 이렇게 해서 이제 늪지대 늪지대 보이시죠 지금 바로 앞이 늪지대에요 늪지대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보이시나요 1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한번 죽었구요 독데미지 때문에 죽었어요 독데미지 이 독데미지를 어떻게 상쇄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독이 너무 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번 여기 늪지대에 어우 어두워지는데 늪지대를 한번 탐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추가된 내장 추가된 내장을 얻게 되니까 소세지 소세지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소세지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소세지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소세지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들 뭔데 아 너무 데미지가 안좋아요 아 너무 데미지가 안좋아요 이렇게 음 내장 자 그러면 거머리는 물속에만 있기 때문에 우선 패스하고 어 한번 이제 늪지 탐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요 특히 야 아니 저 활재리 까지 있어 오오 이 독이 진짜 아파요 와 이 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를 독붓에 독 도데미지 지금 떨어지는거 거의 지금 50떨어졌어요 독떼문에 허어 야 야 도망가야되있다 보셨죠 아 너무 무섭다니까요 여기를 지금 어떻게 탐험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어 어 굉장히 아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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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지를 모르겠고 수액 체력주머니 뼈가 어디지? 뼈통이 어디지? 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내장이랑 이거랑 고기 고기를 넣으면 소세지가 나옵니다 소세지 8개 오 좋아요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하면서 습격이 오더라구요 모르겠어요 지금 야야야 트롤 너 뭔데? 어? 트롤이 쳐들어온다고? 트롤은 온적이 없는데 트롤은 여태까지 쳐들어온적이 없거든요 트롤이 쳐들어온 이거 뭐냐? 와 트롤이 쳐들어오네요 어? 여태까지 그 나무 이거 어떡하지? 어 아파라 흠 나 아파 오우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잠깐만 야 와 수리 수리봐 이걸로 수리기에 버티지 못할거 같은데요 끝났다 툴을 두마리 잡고 끝이구요 이거 아 늦지대들 가야되는데 습격지대가 따로 있는건가 습격지대가 따로 있는건가 이걸로 이거 3개 이제 먹으면은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오! 틱 차는 것 봐요 얘가 문제네 이거 발효통 어떻게 쓰는 거야 아 발효통을 모르겠네요 자 이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습격 트롤은 진짜 무섭지 않아요 트롤은 무섭지가 않은데 란에가 문제네 자고 올까요? 원래 늪지대가 어두운 건지 포탈이 있으니까 편하긴 해요 포탈이 있어서 편하기는 한데 자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같은 것도 많이 구워 다니는 게 좋고 아 이거 곧 문제네 포탈이 있어서 좋긴 한데요 얘네들이 포탈을 공격을 하진 않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포탈은 공격하지 않고 화살로만 싸워야 되나? 일 일 일 빨리 가 너 죽어 오케이 어 아파 수액 일로와 와 안보였는데 소공했어 여기서 내장 내장 좋아요 야 왜 거기서 그래 아 야니들은 괜찮은데 음 여기 뭘까요 불 속인데 어 넌 또 뭐냐 어떻게 뭐 하지를 못하게 하네 어 안 죽었었냐 됐구요 못들어갔는데 여기 물 속인데 왜 여기 잘못 잡힌건가 어쨌든 오 막 죽어있네 여기 아 서로 적이구나 야니들 아 미치겠다 데미지 한방에 40달아져요 활 보셨나요 여길 어떻게 해야되지 어우 너무 여기 아 와 진짜 아프다 한방에 40 데미지라 어마어마한데요 와 뻘쭘하다 이거 어떻게 깨지 늪지대 총동 2레벨도 안되면은 탐험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트롤 가죽 망토도 좀 만들어볼까 어쨌든 어 이거 참 어쨌든 진짜 찾으러 가야되겠죠 아 너무 많이 죽는데 한 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방호도가 없어서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지그재그로 오케이 한번 피하고 그 다음에 장비 채우고 장비 채우고 메로 와 얘 파워가 지그재그 지그재그 피하고 와 와 얘 진짜 너무 세다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달리는 시체 달리는 시체 우선은 그러면은 맵 탐험만 해야되겠네요 안 맞으면 되니까 그쵸 안 맞으면 되니까 날 밝을 때 탐험을 열심히 해야되겠네요 내장은 많이 있고 오 이제 내장 만들기 쉽겠다 소세지 만들기 쉽겠다 지금 못 먹어요 칸이 지금 차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너무 지금 아픈데 진짜 이거 어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선 쭉 탐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어두워지네 이쪽이 경계선이에요 이쪽 경계선 위로 올라가면은 검은숲이 나오고 이제 내려오면은 늪이고 늪지대 새로운 건 없는 것 같고 어디 있니? 이쪽이 우와 거머리봐 이쪽이 늪지대였다고? 늪지대 어? 뭐지? 그러면은 첫쪽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첫쪽도 지금 늪지대거든요 첫쪽 첫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은 바닷가고 아 먹거리자 빨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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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름이 사라져야 되는데 야 몸이 왜 젖어 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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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오는구나 아 비오는구나 비오네요 아 비옥을 썼구나 여긴 지금 목초지고 첫쪽에다가 포탈을 놓을 이유가 없네 그쵸 첫쪽에 포탈이 있기 때문에 포탈을 다시 없애고 어 활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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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쟁이 아파요 오케이 됐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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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서 체력 확보해놓고 오케이 오예 잘 싸운다 오 해골이랑 차네들이랑 적대관계네요 음 체력 확보 됐으니까 일로와 피 다는 것 봐 피 다는 것 봐 피 다는 것 봐 오 피 다는 것 봐 야니들을 어떻게 잡지 이 독데미지를 진짜 어쩔 수 와 나 미치겠다 이거 와 여기서 막히네요 여기가 이제 늪지인데 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늪지인 것 같아요 음 안 빠지나? 어? 안 빠지는구나 어 빠지는데 어 더머리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안 잘리는 나무 오케이 얘네 잡는 것은 나는 쉬운데 활 어 쟤 쟌다 오케이 오 오 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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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독데미지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 활쟁이가 너무 아파요 오케이 됐어요 트로피 음 그래도 한번 계속해서 탐험을 해 보도록 하고 아 물이 젖었다 아 물이 젖었다 엉강키 소세지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 엉강키 극지대 극지대 뭐야 탁한 안개 속에서 뼈가 뼈에게 사무친다 고기를 회상하면서 음 뭐 수수께끼라고 할지라도 좀 웃긴데 저기 지금 나무에 뭔가 독이 묻어 아 갱가보다 아닌데 뭐지 이거는 흐허허허허 음 아무것도 아니죠 돌아가서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내장 어 고대나무? 고대나무? 고대나무 좋아 흐허허허 고대나무 고대나무 껍질 화톱불 끝 뜻인가? 음 고대나무가 이쁘나 역시 고대나무도 키가구요 요새 특별한 자원이 있는지를 봐야되기 때문에 흐허허 특별한 나무 어 이거 대신 이거 먹고 우오 전나무 포탈은 이쪽으로 옮겨야될 것 같아요 포탈이 여기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게 좋을 것 같구요 또 새로운 자원이 있는지 보고 지금 뭔가 있죠? 야 지금 척이 그쵸 지금 척이 뭔가 지금 불 나는데 뭐죠? 오 뭐야 애들 어 누가 나한테 화살 쐈어 화살 맞으면 아파요 야 물에 들어가진 말고 가보겠습니다 야 뒤들 보냐 오 오 허어 이거 어쩌라고 야야야 야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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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루트링 수루트링 야 왜 뒤들끼리 수루트링 야 야야야 어찌라는 거야 오 추가된 석탄 추가된 석탄 야 뭐야 와 늪지는 늪지부터가 이제 진짠가 뭐 갑자기 세지냐 거무소까지는 그래도 할말 했는데 이게 뭐죠? 음 다음 아플 것 같고 특별한 건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파이어 어 너 뭔데? 아 한 대 맞으면 도망갈 거면서 야 한 대만 더 맞아봐 음 음 거머리 한 대만 더 됐다 뭐 주는지 한번 볼까요? 추가된 혈액주머니 아 야네가 준거였구나 추가된 혈액주머니로는 뭘 얻을지는 또 모르겠고 지금 독 독이 문제예요 독 독 독이 문제라서 음 계속해서 한번 탐험을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야 니들하고 안싸워 항복 꼭 굳이 이제 애들하고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굳이 지금은 굳이 얘네들이랑 싸울 필요는 없고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지금 까지는 이제 다 봤고 해골 됐어 야 니들끼리 싸워 음 오 뭔가 있죠 야 니들끼리 싸우라고 니들끼리 이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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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주면 좋겠는데 한대만 때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오 나 죽었다 이제 야 이게 아프다니까요 혼자 막 자폭해가지고 독을 탁 뿜어내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아파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오십 달았어요 오십 오십 뭔가 있죠 지금 여기 오오 오오 아 늪지대 열쇠를 여기서 쓰는구나 아 오케이 들어갔다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침수된 지하실 어 어 육투성이 육투성이 어 양쪽에 뭐 있네 아 아 안녕 어 너무 많으니까 우선 필요없는거 이거 필요없죠 이거 필요없고 볼도 우선은 아 이것도 우선 필요없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먹고 좋아요 오케이 새로운 공간이 나오는구나 고철 땡큐베리 감사 고철 고철 안녕 안녕 앗자 얘를 나와 얘를 나와 나랑 놀자 헤드샷 헤드샷 자 없죠 이제 오케이 뭔 재단이 하나 또 있고 상자 이야 이야 무겁다 이야 무겁다 돌아버리겠네 이거 어쩌지 어 별 수 있나요 다시 넣어놔야지 우선 여기 있다가 넣어놔야되겠어요 어떻게 뭐 있다 아니다 아니네요 여기도 있다 아 아 아 여기서 여기서 고철 넣었네요 음 여기서 고철 넣었네요 오 이제부터 여기서 고철 넣었네요 오 좋다 여기도 흙 여기도 흙 여기도 흙 여기도 흙 이제 길을 뚫으려면은 이렇게 흙을 파면서 진행을 해야될 것 같아요 야 야 블럽 있다 바닥으로도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러면 포탈을 아 또 포탈을 왔다갔다 왔다갔다 몇 번을 해야되냐 아이 잠깐만 어 어 그러면은 여기로 왔다갔다 해야하잖아요 지금 광석은 포탈이 안되거든요 광석은 포탈이 안되서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당 무게가 10 10 10 10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걸 들고 마을을 한 여러 번 왔다갔다 해야될 것 같아요 그쵸 히히 히히 그래도 뭐 이제 철개시대로 넘어가네요 고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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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 재련하면은 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거고 여기다 우선은 좀 다른 재료들을 많이 넣어놓고 그쵸? 타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뭐 있니? 아무도 없죠 마음 놓고 캐고 오케이 뭐야 소박석 진주? 와우 그럼 뭐야 약해진 뼈 약해진 뼈는 뭐예요 그럼 또? 동전 오오 약해진 뼈 오래된 나무처럼 울퉁불퉁한 커다란 뼈입니다 오케이 라스델 넣고 와 이거 다 돈이다 돈 돈 됐어요 이런것도 이제 재료를 다 옮겨야 되니까 우선은 이쪽으로 또 가볼까요? 좋아 한 여기서 저거를 한 세 번 정도만 왔다갔다 하면은 웬만한 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있니? 나 니들이랑 싸우기 싫어? 아무것도 없는 듯? 없는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듯한? 와 재밌다 하하하하 농아다가 너무 심해서 그렇지 음 아무도 없죠? 여기 계단으로 뭔가 내려가는 게 있긴 한데 내려갈 수는 없어요 제가 밑으로 잠수는 안되니까 우선은 여기는 이쪽은 여기가 뜻이고 이쪽으로 아 곡괭이 한번 다 쓰면은 될 거예요 좀 쉬자 좀 쉬자 좀 쉬고 도철 다시 집어넣고 음 22개 한 22개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재료를 다 했다 집어넣는다 했을 때 무거운 거 무거운 것을 온다 했을 때 20개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당 재룡기 하나 넣어가지고 고철 하나당 철이 몇 개 나올지는 모르지만 안녕 헤드샵 니가 활쟁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와 활쟁이여도 상관은 없죠 여러분 노가다 하는 부분은 그쵸? 노가다 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할 테니까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노가다 하는 것만 한 3, 4시간 나와요 노가다가 너무 심한 게임이라 와 보세요 곶갱이도 이제 거의 다 썼죠 또 가야되요 됐다 곶갱이를 다 썼습니다 노가다 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스스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이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